사방아! 맛있는 거 있네! 맛있는 거 있네! 이리 와봐! 우리 고양이는 닭을 좋아해요. 공격 절대 안 하죠. 한 마리도 건드린 적이 없어요. 밥 먹자! 이리 와요 정말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mile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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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rtual 일부러 살게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여기와서 살고 싶어서 살기 시작했는데 제가 사실은 사방이한테 고마워하고 감례를 해야 될 정도로 고마운 고향이에요. 저기서 나름 병아리들 또는 닭들하고 행복하니까 보호하려는 그런 행동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